한국에서 먹는 커피는 쓴맛이 좀 강하잖아 근데 캐나다라든가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 직접 아침에 모닝커피 먹을때 아침 일찍 볶은 커피는 그렇게 쓰지가 않다 탄내도 안나고 외국에 있으면서 형은 커피 원대로 다 먹었었지 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늘 하던거 늘 하던걸로 주세요 네 앞쪽으로 오시면 주문 도와드릴게요 늘 하던걸로 주세요 어떤걸로 늘 하던거 저 모르세요 네 네 네 네 실수되게 하네 이 집 단골인데 사장님 안계십니까 사장님 대표님 안계세요 저 안에 그냥 오세요 대표님 부르실 필요없이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따뜻한거 미디움 색 아니 아니 늘 하던거 시원한거 아이스 아이스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으십니까 응 꽃빼기로 큰걸로 기분 안좋으니까 시럽 넣어드릴까요 어 시럽 넣지마 당뇨병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나오셨는가 네네 앞에 놨어요 어 대표님 앞에 계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야 네 아 외국에서 먹던 맛 그 맛 그대로 그 맛이네 아유 아우 어 어려놈 딱 내 스타일이야 싸고 아주 양 많고 이 새끼 차 빨간색 무슨 쌍놈 새끼가 분노의 질주가 붉은 악마가 뭐고 이거 뭐고 앞에 이 새끼가 마 비키라 이마 불쾌하다 앞에 벌거 얘가 마 미친 새끼가 떡볶이인 줄 알았네 비키라 불쾌하게 차 색깔 벌거 얘가 이 새끼가 고급료였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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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해주세요. 5천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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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천년. 5천년. 2천년. 다시마. 조회중입니다. 충무가 완료되었습니다. 노즐, 노즐 거행에 걸려, 연료 조합과 팩을 받아주시고, 그 모양이 결제한 양보다 적습니다. 카운터에서 잔액을 환불받으십시오. 휴지, 휴지 없어요? 휴지? 휴지 없어요? 휴지 없어요. 없어요. 장갑도 안 줘요? 안녕히 계세요. 왜 휴지를 안 줘? 왜 휴지를 안 줘? 왜 휴지를 안 줘? 장애인 비하이